자 일단 오늘 증시 호재 약재 구분하면서 한번 전체 총평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뭐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호재는 뭐 다 나와있죠 예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고 예 삼성전자 조건부 승인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나왔어요 대만발 뉴스는 오전부터 내가 오늘 너무 바쁘게 지려가지고 오전부터 대만발 뉴스인데 하도 무슨 발 뉴스가 많아가지고 삼성전자는 트랜스포스? 트랜스포스는 아니고 대만의 일부 언론이 조건부로 HBM을 승인했다 뭐 HBM3 인지 뭐 3 인지 뭐 8다 인지 12다 인지 뭐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조건부 승인했는데 저는 이게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따 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풀어서 전화했습니다 아 이게 애매해 지난번에 김장열분 부장이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징조 하나를 내가 말한다 뭐냐 외국인이 20만 주 이상 샀을 때가 턴어라운드의 시작이다 근데 15만 주 샀네 이거 어떻게 말했냐 이거 참 애매하네 제가 이거 잠깐 접속도 좀 해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하이닉스는 또 오늘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오늘 시장은 좋았는데 주도주를 하셨던 분들은 다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원래 주로 가던 섹터들은 다 쉬었고요 쉬거나 빠졌고 조정이 나왔고 반면에 바닷건에 있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 정부에서 갑자기 석유화학도 지원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2차전지도 지원한다고 그러고 근데 방안을 마련한다고만 얘기했지 방안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 정부의 특징은 뭔가를 던져놓고 정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할 거야 이러고 먼저 또 사전 알려주고 밸리업즈에서도 약간 그랬잖아요 1년 내내 끌면서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거에서 믿음이 좀 가진 않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뉴스가 나와서 롯데케미카 이런 종목들도 막 올라가고요 LG화학은 양빵이죠 2차전지 소기화학 그 단어가 최선입니까 양빵 양빵 그래서 5% 가까이 상승하고 삼성 SDI가 8%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시는 가장 핵심은 사실 삼성전자가 플러스트로 전환한 게 가장 핵심이죠 14만 7천주 드라마틱해요? 4만 4% 개인분들은 이익 실현 좀 하신 것 같고요 손절을 하신 건지 오늘 기관이 좀 사버렸네 270만주 그렇죠 270만주 아까 샀는데 금융투자가 대부분입니다 아 이것도 기분 아니 근데 아까 이건 프로그램 매수 아니 아니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37만주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아마 투기성 자금 아니 바로바로 어떻게 해 단기 투기성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양을 빼면 나머지는 그냥 프랍에서 산 거라고 그렇지 프랍이나 이런 23일날도 그때 이렇게 좀 올랄 때 근데 보니까 기분이 찝찝했던 게 200만주가 프로그램 매수라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 같아요 프랍에서 사서 얼마큼 먹을 거냐 라는 게 문제인데 그쪽은 좀 짧게 보죠 네 자기들의 목숨질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신용으로 이빨에 질러서 샀을 겁니다 그래서 한 5%만 수익이 나도 한 15%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형태로 아마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치주분들도 좀 희망이 좀 제가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 밴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55,700원을 찍고 올라왔죠 네 의미가 있어요 그게? 55,000원을 안 낀 게 의미가 있죠 말씀하셨던 밴드를 깨지 않고 지켜줬다 제가 이제 55,000원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때를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때 23년도에 안 좋을 때 22년도 말부터 언제부터 안 좋았냐면 22년 6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때 얼마까지 빠졌냐면 5만 1,8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만 5,000원 정도를 지지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이거보다 빠지면 사실은 이때 적자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한 5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5만 2,000원 여기 120월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까지 빼면 좀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냥 5만 5,000원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녔는데 다행히 5만 5,700원에서 올라와서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직도 보면 차트 추세전환 못했습니다 희망고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오늘 하루 기뻐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만 기뻐하시고 내일 또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이게 이어질지 여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LG Hensol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60 몇 프로 아니요 되게 많이 좀 줄었던데 작년 대비를 하면 안 되고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은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느냐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쪽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보조금 빼니까 적자더라 근데 그건 합쳐야죠 지금은 근데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굳이 그거를 써가지고 초를 치고 있죠 하여간 뭐 그거는 이제 호실적 터너라운드 하는 저는 그래서 2차전지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번 주에 급해서 막 따라 사시지 마시라 갖고 저점에 사신 분들은 좀 이번 주에 좀 팔아놓는 게 좋다 왜요? 이번 주에 좋을 때 좀 하시고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 받아서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보조금 안 주면 적자죠 근데 그거 합쳐서 생각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몸의 템이 확 줄어들겠죠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를 리스크를 우리는 돈을 딸려고 하는 거지 LG엔솔을 사랑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은 사랑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LG엔솔을 만약에 한 500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 300주는 팔아놓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해리스가 당선이 되건 위로 튀든 아래로 빠지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도 된다 위로 따라 사든 밑으로 줍든 지금 댓글창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대표님은 왠지 짠해요 이건 짠하시다고 짠거니로 짠거니 네 빠지는 거고 제가 KB금융으로 무슨 뭐 수익 이런 거 하는데 KB금융 추천했는데 네 할 게 없어서 했거든요 옛날에 그때 갑자기 밸류업 관련된 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순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많이 오른 겁니다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미국 금융주가 부러지니까 바로 부러지죠 그러게 네 딴 거는 다 디커플링 하면서 그런 거 안 좋은 것만 커플링을 떨어질 땐 항상 커플링 된다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됐고 조선주도 여전히 아까 하창환 본부장님이 열심히 다 말씀하셔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 조선주도 뭐 살아나겠죠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도 아침에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다른 데가 좋으니까 빨리 이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여전히 조정시 배웠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보면 다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에 들어갔다 이제 금융주는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조선주는 이미 들어와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일렉트리 기준으로 보면 계속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뚫어내려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 화장품주들도 오늘 좋았는데 보면 실리콘2 같은 종목이 일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여전히 오늘 추세는 이렇게 약간 우하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3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또 날아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전체 시총 선행을 하는 건 맞는데 항상 실적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드리면 기사를 제가 면밀히 봤는데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승인이면 승인이지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거기 핵심은 HBM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부족하니까 조금 뭔가 아쉽지만 써줄게 그렇죠 근데 아쉽지만 지금 근데 HBM3 이 8단이 삼성에서 만든 게 AMD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AMD가 안 팔리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려면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조건부는 뭐냐면 내가 이걸 써서 돌렸는데 문제가 생긴다 기존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조건이 달려있으면 이거는 악재일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의 삼성전자는 불안한 상승?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이 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펀더멘탈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삼성전자를 여기서 더 빠지겠냐 과매도가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는데 추세가 아직 전환된 건 아니다 바닥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한 6만 5천원까지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김장렬 본부장님? 센터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주장하시듯이 IT 전문가이시잖아요 밤도체 그렇죠 20만 주 이상 뭔가 모멘텀이 5만 주만 더 사주지 내일 또 20만 주 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형님이 오랜만에 힘을 내줘서 제가 작은형을 좋아했는데 엄마가 조금 오늘 좀 쉬더라도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SK이닉스를 눌러버리죠 둘이 같이 가지는 못하네요 이제는 약간 디커블링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여전히 저는 탑픽은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외국인 승모해수 전환 외국인 승모해수 전환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삼성전자 라인업들 관련된 소부장들이 잘 갔고요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빠졌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약했고 이수페타시스는 왜 자꾸 하이닉스랑 묶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엘리디아 향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들을 좀 안 하신 것 같다 다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쭉 해보는데 한미반도체가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한미반도체는 사야 될 타이밍이다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신데 저는 위험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격은 사 모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죠 거의 마진율이 거의 50% 가까워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아 그거 옛날 거 아니야 그렇지 옛날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뭘 봐야 되냐 지금 HBM이 아까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조건부 승인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HBM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뭘 하죠 증서를 합니다 HBM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라인만 더 늘리겠죠 그런데 누가 늘리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늘리죠 하이닉스발로 지금 이번에 실적이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물량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 확인해봤는데 올해 안에 아마 수추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의 비유를 하냐면 요즘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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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 회사 그 회사는 제가 단기 매매는 재미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약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 사람들이 객관적이게 되기 시작했다 하나 인더의 하나 정리기계가 TC 본딩 장비를 테스트하니 안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습니다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를 아직 검증 중입니다 베타 테스트가 뭐냐면 기본 성능 검사는 통과했는데 생산 라인에 양산 라인에 집어넣을 때 되냐 안 되냐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한미반도체 나중에 조금 더 좀 동목대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지금은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 양 실적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의 재결합 이슈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TSMC하고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그 반도체 2나노 3나노 이쪽에서 수율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의 뭔가 좀 좋아지는 흐름이 이 TSMC와의 협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쓰고 싶어도 TSMC가 거절하면 못 씁니다 TSMC가 키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MD는 쓰는데 왜 AMD는 못 쓸까 그렇죠 그런 거 따져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뭔가를 개선할 때 그게 한미반도체가 키가 될 수도 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정말 살 마음이 안 생기는 차트인데 그렇죠 그럴 때 사야 된다 나도 얕배어리고 그럴 때 사야 된다 항상 욕먹을 각오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걱정돼요 걱정이네요 그래서 항상 각오를 하시니까 항상 욕을 먹잖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믿겠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 다시 20만원 한 번 갔으니까 네 게임주 또 적어놔야지 또 시프트업 외자 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아는 분만 보시면 됩니다 아는 분만 맞아 게임주는 진짜 어려워요 저도 게임주는 크래프톤 이외에는 팔로업을 안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크래프톤은 실적이 돌아섰기 때문에 봤던 거고 지금 이제 그것도 다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행보하고 있죠 그러면 펄어비스나 뭐 뭐 넷마블이나 이런 데 신장 나오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긴 한데 지금은 차라리 그러면 시프트업을 보는 게 맞다 음 오늘은 떴다가 빠졌죠 빠졌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어 다른 데가 중국의 판호를 획득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기대감으로 엔시소프트맛 올리고 했던 부분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연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도 일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눌려있게 오늘 눌려있던 종목들이 반등 나올 때 화장품도 좀 반등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뭐 봐야 된다 그냥 실리콘트만 보시면 된다 음 대장주 하나만 네 그거 못 가면 나머지 다 그냥 다 부러집니다 예 그리고 2차전지 엘지엔스 호실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오늘 이쪽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었죠 아 2차전지 섹터 자체가 거의 모든 종목이 오른 것 같아요 느낌상 예 LNF 뭐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오늘 의미 있는 상등 상승들을 했는데 근데 아직도 차트 열어보면 예 그냥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의미를 부여하기가 조금 힘든 거래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효과가 좀 얇았다 효과가 좀 얇았다 지금은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지엔솔 삼성 SDI 정도만 보시고 이것도 비중을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튀면 비중을 좀 줄이자 좀 줄이자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사더라도 아니면 싸게 사든 좀 그렇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쪽이라고 보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SKC가 장 초반에 급등을 했는데 이게 저는 동박 때문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관련주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막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 유리기판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그렇지 지금 오늘 아침에 그렇다고 저희가 ESSD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전력 결국 전력 줄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유리기판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나 TSMC 입장에서는 유리기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인터포저가 이 엄청난 비용을 깎아먹고 있고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패키징 비용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가속기가 왜 비싸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실은 반도체 기판 하나가 웨이퍼 하나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웨이퍼를 한 장에서 얼마를 뽑아내느냐 해서 굉장히 미세화 공정 들어가고 작게 만들고 했는데 인터포저 이만하게 써야 됩니다 그 기판에서 웨이퍼에서 그럼 웨이퍼 낭비가 되게 심하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기술력이 올라오게 빨리 올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SKC가 대장이긴 하지만 지금은 퓨롭틱스를 보는 게 맞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SKC가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던데 앱솔릭스 때문에 대장주인데 가장 빠르게 생산하고 내년이면 양산한다고 하니까 대장주인데 여긴 동박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숫자상으로 이게 한쪽이 올라가면 둘 다 근데 둘 다 적자입니다 아직 SKC 전체적으로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오히려 여기에다 장비 팔아먹는 피르플릭스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SKC가 대장이죠 자 그렇다면 내일장 체크포인트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체크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네 내일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 변화 추세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된 게 반등 추세가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전히 보셔야 되고 최근에 한 1, 2주 거의 언급 안 되는 게 바이오 관련주들인데 그리고 요즘 많이 흔들려요 네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번갈아가면서 올라오니까 이쪽에 자금을 좀 일부 빼서 그걸로 좀 옮기는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도 바이오 관련주들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지금 좀 늘릴 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눌립니다 좋은 종목들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도 않죠 40만원 찍고 한번 내려왔는데 근데 그 오스코테는 왜 이렇습니까? 저도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건희 대표님 굉장히 좋게 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 삭제했습니다 관종에서? 네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뭐 없나요? 일단 그 오스코텍이랑 요한양이 요즘 약했잖아요 요한양도 사실은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니까 지키고 있는데 오스코텍은 사실은 지금 렉나자 하나만 보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 렉나자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판매 금액이 생각보다 예상만큼 안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여전히 좋을 거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 이유가 있었군요 하락, 급락하는 데에는 또 제노스코 상장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제노스코 상장과 거의 맞물려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노스코 상장은 오히려 호재죠 맞아요 이렇게 된지 않게 생각하다가도 투자 이유가 사라지거나 그것이 흔들릴 때는 뷰가 바뀌었습니다 짝 잘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당분간 오스코텍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확인이 될 때까지 예, 요한양양도 제가 한 20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파시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장에서 보던 뷰가 그럼 로열티의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모멘텀이 약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는데 되게 약하더라고요 힘이, 요한양양도 그게 이제 그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도 다른 요한양양은 여러 포트폴리오 벌려오는 게 많으니까 또 이제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데가 드물기 때문에 자금이 쉽게 안 빠지는데 오스코텍은 뭐 그냥 사실은 그 렉나자나만 보고 있으니까 더 쉽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3분기에 실적 개선되는 중소형주들 이제 실적 발표 계속 있죠 대형주들은 아마 이번 주에 거의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주로 이제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은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뭐 거의 기업들 보면 상장사들 가이던스 지키는 회사가 별로 없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리포트 분위기가 다 그냥 홀든데 목표가 낮추고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지난번에 그 보니까 저 그 목표 주가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화가 확 오르는데 그 모건 스테니 하이닉스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올렸던데 아 양아치죠 아니 보이는데 잘못했다 그러고서 만원 올리는 건 대체 야 너무 그렇더라고 지금 근데 모건 스테니의 보고서를 팩트만 참조를 하지 주가 그 목표가를 참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60플떼가 낮춰놨는데 안 빠지죠 네 본인 나라에서도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 그냥 지나가는 걔가 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까지야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션킴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팔로우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2차전지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 주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 그럴까요 네 트럼프가 되면 미국 주식은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 확 해버리니까 지금 4%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더라 일단은 미국 주식은 저는 이제 그 화창원 본부장님처럼 그 몇 번 더 클릭하는 것도 귀찮은 사람이라 국내만 하고 싶은데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더 편하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되면 아마 트레이딩을 엄청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변동성이 크긴 할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한마디로 우리나라한테 보편 관세 때린다고 하면 지금 수출주들 네 그럼 외국인들 다 팔고 나가겠죠 안 그래도 팔고 나가는데 수출주들이 약간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버텨만 주면 다른 데 훈풍은 불 겁니다 기대감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워낙 또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유관 주체 같은 종목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관련돼서도 순환매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바이오 시총 큰 종목들은 밀렸지만 작은 종목들 중에서 뭐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은 또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이고 또 이제 큰 종목 쪽으로 가고 그래서 순환매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좀 불안해요 바이오주는 작은 주식 사는 게 아 그렇죠 네 근데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작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1조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조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는 6천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네 어 이 회사가 이렇게 비싸졌어? 이렇게 옛날에는 1조만 돼도 바이오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죠 10조 안 넘어가면 뭐 취급도 안 해주죠 네 4조 이상은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 한미반도체 외에 주목할 종목들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아 한미반도체는 빼고 예 한미반도체는 워낙 뭐 지금 크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보셔야 되고요 하이닉스 여전히 타픽입니다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은 바이오 종목을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봐야 될 종목은 아까 오스코텍 날렸죠 네 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알테오젠은 지금 뭐가 있냐면 이슈가 어 다이치산교와의 추가계약 이슈가 있는데 네 그 회장님이 오셨죠 한국에 어 그렇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는 건 뭐 금방 오니까 근데 뭐 회장님이 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 와서 인터뷰를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기업과 잘 논의해서 우리 회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 네 그 한국 기업이 어디냐 알테오젠 알테오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아직 공식 발표한 건 아니죠 그쵸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 근데 알테오젠이 원래 그 최근에 대표님이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이치산교랑 그 ADC 관련해서 그거는 한참 됐습니다 네 그 확실히 8월인가 7월인가 하잖아요 예 오래됐고요 여름때부터 일단 일본어 잘 아는 직원도 하나 뽑고 뭐 여러가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 그 가능성 때문에 장중에 한 39만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제 뭐 가까스로 풀었으론 끝나긴 했는데 그 기대감이 있다 어 이제 회장님이 괜히 왔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바이오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 음 사인할 때까지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해주고 ABL 바이오는 오늘 70억 뭐 받았는데 70억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노피와의 계약 관련돼서 어 마일스톤 수령했는데 그게 너무 적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노피가 그 물질을 ABL 301 물질을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중요하고요 한미약품 여전히 봐야 되는데 이건 한미사이언스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네 어 약간 묻혀있다 음 근데 이게 경영권 이슈로 한미사이언스는 좀 변동성이 커도 한미약품은 크진 않은 것 같던데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던데요 한미약품은 어차피 한미사이언스가 대주주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를 먹는 사람이 그냥 한미약품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총도 뭐 12월 달에 한미약품도 연다라고 하는데 한미약품은 오히려 지금 그런 경영권 이슈 때문에 문쟁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비만치료제 이슈를 전혀 반영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잘 보셔야 된다 경영권 문쟁 이슈가 11월 28일 날 추총 끝나고 나면 결정이 될 텐데 어 그러고 나면 아마 한미약품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만 좀 넣어놓으시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리각캠 이런거 좀 보시고 실리콘2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들은 여전히 봐야 되는데 여는 하나만 보자 HD 현대 일렉트릭만 보자 근데 이거는 박스권 매매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격 탑픽이고 제가 여기에 새로운 걸 넣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네 이런 잡주를 왜 넣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잡주 아닙니다 이 회사 좋은 회사고요 네 네 제가 예를 들어 보이면 어 중소 경제 탑픽으로 늘려다가 살짝 고민 시총이 한 2600억 정도 밖에 안하네 네 너무 쌉니다 시총이 왜 쌓냐면 어 실적을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한 5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분기에 실적이 한 280억 이상 나올 거고요 그러면 550억 정도를 버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00억이죠 한 PR 5배 5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5배로 평가받기에는 여기 회사가 지금 너무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 이거로만 너무 각인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ESS 관련돼서 2차전지 관련된 검사 장비도 만들고 ESS 배터리 조립하는 검사 장비도 만들고 어 그래서 실적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업 다각화에 굉장히 성공을 했고 오히려 카메라 모듈 쪽은 프런티어라는 자회사를 빼서 프런티어가 자회사죠 네 프런티어의 대주주입니다 여기가 네 프런티어의 대주주인데 프런티어가 1300억인데 일단 이쪽으로 지금 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도 하지만 나머지도 포트폴리오 계속 확산하고 있다 근데 돈 잘 버는데 주가는 계속 글렀습니다 네 휴대폰 쪽에 요새 인기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휴대폰 관련주로 좀 보지 마라 제발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시장이 그렇게 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제가 그랬죠 IR을 열심히 해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금 이게 왜 올라왔냐면 테슬라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왔다 갔다 아 맞아요 그거 때문에 목요일날 오른 겁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돌들이 활동하다가 활동 중단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컴백 컴백 컴백했다 시장에 다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시작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렇죠 원래 이런 테슬라가 공급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 왜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습니다 18,000원 대 네 그렇죠 매물대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를 뚫으려면 또 한 번의 이슈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거래 이렇게 싫고 나면 그 다음날 빠졌지만 결국엔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내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도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탁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짠하죠 짠해서 인정을 하게 돼 아 그렇군요 짠 짠건희라고 이제 앞으로 짠건희 대표님을 보시는 걸로 그런 걸로 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이닉스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익스페타시스 합리약품 근데 이 SK하이닉스는 말씀하신 대로 20만원 일단 어쨌든 중간 목표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좀 오늘 빠지기도 했고 좀 이게 더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중간중간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더 빠질 거를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아니라 20만원 밑이면 사야 된다 20만원 밑이면 네 사야 된다 한미반도체는 왜 빠져있나요? 한미반도체에 제가 안 넣었나요? 탑픽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뒤에 지금 한미반도체에 사라고 그러면 여기 빨간 걸로 칠해놓으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는 지금 한미반도체에 사야 되는데 항상 주가라는 게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 사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건 싫어하세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10만원 밑이면 모으시는 게 맞는데 어 지금 10만원 뚫으면 사라 그러면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서 빨간 걸로 제가 안 하고 대신에 지금 한미반도체를 봐야 되는 관점이 매수관점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라고 하면 한화정밀기계는 그냥 AMD 정도입니다 되게 AMD가 예전에 이 AI가속기 시장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반짝 올라섰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죽었죠 엔비디아만 엔비디아는 그때 빠졌다가 쫙 올라갔고 경쟁력이 생긴다고 빠졌다가 올라갔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맘껏 다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다 못했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이번 주에 해외증시 보셔야 될 게 실적 발표 되게 많으니까 지금 M7 M7 5개 기업 하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AMD도 발표하고 메타도 하고 다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올 때 DS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업 부분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시장의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짱건희 대표님이 SK하이닉스가 30만원을 돌파하면서 왕건희 대표님으로 바뀌기를 왕건희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분들도 이 실적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계속 이렇게 신뢰와 믿음을 좀 더 보여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제 조건은 하나죠 이제 삼성이 좀 늦게 진입을 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지금 한 마이크론 대비해서 한 3개월 앞서 있는데 그게 이제 격차가 좀 더 벌어진다는 게 보이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져 있거든요 늦죠 이 부분이 격차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주가는 더 먼저 퍼포먼스를 내지 않겠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삼성전자가 급하게 치고 올라오면 제가 종목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바꿀 때는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항상 유연하게 유연한데 하이닉스를 굉장히 지금 고집을 많이 부렸지만 사실은 부려야 될 때 부른 거다 왜냐하면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빠졌다 가 금방 아멘